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 자본증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자본을 제때 늘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국토부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본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이 연기됐습니다. 허그는 당초 지난 29일 수요 예측을 시작해 다음 달 5일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섭니다. 허그가 자본확충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늘리게 되면 전세자금대출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등의 보증사고로 허그 손실이 계속 커지면서 자본확충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9,241억 원에서 지난해 3조 5,54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서 9월 동안만 3조 22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회수율은 8%대에 불과해 자본금은 2022년 약 6조 원에서 지난해 말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멈추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허그는 자기 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는데 올 4분기 말 보증배수가 132.5배에 달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자본금이 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 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유가정권 신고수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서로 협의가 돼서 안이 만들어지면 허그의 자본 확충, 건전성 재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금융위와 국토부는 정책 방향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정과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아멘